TV 부문 남녀 최우수 연기상, 전년도 수상자이신 배우 조승우님, 김남주님이 시상해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조승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남주입니다. 저희가 작년에 여기서 수상을 하고 1년 만에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. 네, 벌써 1년이 지났네요. 네, 시간 참 빠르죠. 네, 작년에 상 받을 때 정말 많이 떨렸었는데요. 조승우씨,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1년 동안 JTBC에서 드라마 라이프라는 작품을 했었고요. 또 지금은 열심히 무대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선배님,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제자리에서 제가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.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더욱더 멋지신 것 같습니다. 멋지십니다. 감사합니다.